북한강에는 다시 씨가 떨어져서 난 개망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느낀 거지만 날씨만 춥지 않으면 거의 사계절 피는 꽃 같습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개망초 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쵸? 여기 저기에 리버마켓이 열렸던 북한강을 여기에 열리지 못하고 이 넓은 공간이 통통 비어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지역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오로지 온통 쓰레기밭으로 만들어 놓고 교통 체직만 일으킨다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정말 그 여유로운 공간을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북한강이 앞에서 찰랑찰랑거리고 정말 도심에서 잠깐 벗어나기 가까운 우리 북한강에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는데 사람이 제가 봐도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교통이 마비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영업을 하신 분들이 당신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정한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어떤 진짜 경제적으로 숨통을 튀는 공간으로써 정말 이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나눈걸 보았는데 그것만 맞아도 작가들한테 놓쳐버렸습니다.